쉬는 시간 동안에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요. 읽어 보겠습니다. 죽은 줄광대가 갑자기 죽은 개로 표현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지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처음 나오는 표현이고요. 이어서요. 그만큼 줄광대라는 존재는 개처럼 하찮은 존재라는 뜻이었던가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맞습니다. 죽은 개 취급한다 라고 할 때의 그 취급 그게 그 당시 니체가 살았던 19세기 중반 그때 관용적인 표현이었던 게 맞고요. 왜냐하면 해결에 대해서 막스가 죽은 개 취급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당대 표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에피소드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을 사람들이 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마을이 아니라 도시라고 해야겠네요. 그 도시 사람들이 평소에도 그렇게 취급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줄광대 자신의 말 보자면 동물처럼 음식과 먹을 걸 먹으면서 그 짓을 했다. 그런 표현이 나왔었죠. 그런 점에서도 일맥상통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허기를 느꼈고요. 불이 켜진 어느 외딴집에 멈춰 섰습니다. 허기가 약탈자처럼 나를 습격한다. 자라투스트란 말입니다. 습관읍에서 허기가 날 습격한다. 밤도 깊은데. 이게 밤이 깊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내 허기는 변덕이 심하다. 식사할 때가 지나자마자 허기가 찾아오곤 하는데 오늘은 온종일 오지 않았다. 도대체 어디에 머물러 있었을까. 늦은 밤이 되어서야 하루 종일 뭔가 딴 데가 있다가 허기가 온종일 오지 않다가 이제서야 왔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변덕이 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식사할 때가 지나자마자 허기가 찾아오곤 하는데 라고 저는 번역했는데 국내에서 되게 많이 읽히는 몇몇 번역에서 이런 부분에 아주 사소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구절들이 한두 군데는 아니거든요. 뭔가 이 사소함을 놓쳤기 때문에 그게 쌓이다 보면 의미까지 좀 놓치게 되는 그런 건데요. 첫 번째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장희창 번역입니다. 민음사 판본이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파랗게 칠한 그 부분입니다. 이따금 식사 후에 찾아오던데 오늘은 하루 종일 찾아오지 않았으니 배고픔이라는 게요. 식사 후에 찾아오나요? 이게 좀 이상하죠 일단.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따금 식사 후에 찾아오던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사 후. 읽을 때 좀 이상했는데 다른 번역을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진우 번역이고요. 판상은 휴머니스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 지나야 보통 배고프기 마련인데 식사 시간이 지나야 보통 배고프기 마련. 아니 식사 시간이 지나면 배고픈 건 맞죠. 식사 시간이 지나야 배고프기 마련이다. 이 얘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한번 같이 그냥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이번엔 가장 최근에 나온 백승영 번역입니다. 사색의 숲 출판사에서 냈습니다. 이따금 식사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찾아오기도 하던데 식사 시간 독일어로 그냥 식사 시간이라고 되겠습니다. 독일어로는 말 사이트 좀 적어 보여드릴게요. 말 사이트 말 그대로 식사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때 식사 시간은 맥락상 여러분들이 잘 납득하셨겠지만 밥 먹을 때예요. 밥 때 식사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시간에 세 번째 번역에서 이따금 식사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찾아온다. 이것도 역시 이상한 거죠. 증거를 그냥이다. 적어드리겠습니다. 이따금 식사 시간이 생명 번역입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이거를 그냥 비교 차원에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진호 번역입니다. 시간이 지나야 보통 배고프기 마련인데 이렇게 되어있고요. 제 느낌이 이상합니다. 역시 마지막으로 장이창 민음사 번역인데요. 이따금 더 이상합니다. 이따금 식사 후에 찾아오던데 배고픔이 식사 후에 찾아온 건 정말 말이 안 되죠? 이때 식사 시간이란 말이 밥 먹을 때 밥 때라는 의미가 분명히 두드러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따금이란 표현이 사실은 거의 매일 아니겠어요? 매일 이따금이 아니죠. 그냥 지나자마자 찾아온다. 평소에는 근데 오늘은 온종일 배 안 고팠다. 식사 시간이 지나야 배고프면 제가 이제 이런 걸 보여드린 까닭은 다른 번역 특별히 지적하겠다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상식적으로 그렇죠. 우리 질문 지금 주셨는데 통상적으로는 배고플 밥 때가 되면 배가 고프죠. 근데 오늘은 특별히 온통 신경이 완전 딴 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 바람에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다가 이제 되게 뒤늦게 뭔가 배고픔이 느껴진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말씀대로 통상적인 규칙 내지는 상황에서 벗어났다. 맞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험을 지금 짜라토스트라가 진술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아까 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허기를 느꼈다 라는 게 뭔가 통상적인 상황하고 다른데 뭔가 그 아파고 허기를 느끼기 전하고 허기를 느낀 다음하고 사이에 잘 모르는 몸의 수준에서 일어난 무의식적인 변화 혹은 깨달음 이런 게 있었다. 그런 걸 뜻한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게 뒤에 나오게 될 구절에서 자고 난 다음에 의식화되는 겁니다. 무의식적 수준이 새 진실을 보았다. 이런 얘기로 이어진다. 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석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일상적인 얘기로 오늘 좀 특별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라투스트라는 그 집 문을 두드렸다. 늙은 남자가 나타나 등불을 들고 물었다. 등불을 들고 물었다. 잠시만요. 누가 나의 편찮은 잠으로 찾아왔나 그러니까 잠을 설친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라투스트라가 대답합니다. 산자 하나와 죽은 자 하나다. 산자 하나와 죽은 자 이거 보니까 하나 느껴지는 게 있죠. 뭐냐면 앞에서 산자가 죽은 자를 띄웁는다. 그런 얘기 어리깡대가 했었죠. 그거하고 뭔가 연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먹고 마실 것을 달라 온종일 음식을 잊고 있었다. 배고픈 자를 먹이는 자는 자기 영혼에 기운을 불어넣는다고 현자는 말한다. 말이 멋있죠? 남에게 배고픔을 면하게 하면 자기 영혼이 기운이 북돋아진다. 아무튼요. 노인은 들어갔다 바로 돌아와 자르토스트라에게 빵과 포도주를 줬다. 이 노인이 세 번째 만난 늙은 남자 노인 세 번째 만난 사람인데 시험이라고 붙이기 뭐해요. 빵과 포도주를 줬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피를 빵과 포도주라고 얘기하는 그 맥락을 자꾸 떠올리는데 그런 해석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식사죠. 식사. 우리 김치와 밥을 줬다. 이거랑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에게는 빵과 포도주가 식사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의 다른 표현입니다. 먹고 마실 거. 그렇기 때문에 이로부터 이 표현으로 부터 너무 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악한 지역이다. 노인 말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산다. 동물과 인간이 대개 이 은둔자에게 온다. 배고픈 자에게 악하다. 여긴 좋지 않은 지역이에요. 뭘 음식을 구하기 어렵다. 그런 뜻이 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 살면서 동물과 인간에게 먹을 걸 준다는 겁니다. 은둔자라는 표현을 써요. 은둔자는 앞에서 우리가 셋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짜라투스트라 자신이고요. 두 번째는 짜라투스트라가 하산하면서 만난 숲속의 백발 노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외딴 외딴집에 음식을 제공한 노인입니다. 은둔자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그냥 꼽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길동무에게도 먹고 마실 걸 줘라. 그는 너보다 더 지쳐있다. 먹고 마실 걸 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짜라투스트라는 대답했다. 내 길동문은 죽었다. 그러라고 권하기 어렵다. 이거 좀 먹고 마실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권하기. 그 다음이 재밌어요. 알바 아니다. 노인은 무뚝뚝하게 말했다. 내 집 문을 두드린 사람은 내가 내놓는 걸 받아야 한다. 알바 아니다. 그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 사람의 사정이 어떠한지 내가 알바 아니다. 그냥 내 문을 두드렸다면 주는 걸 받아야 한다. 이 노인의 이런 태도가 뭘 연상시키나요? 뭐가 떠오르나요? 알바 아니다. 내가 내 문을 두드린 이상 내가 내놓는 걸 받아야 한다.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이게 떠오르죠. 그리고 이런 무뚝뚝한 태도는 바로 짜라투스트라 의 태도입니다. 그죠? 앞에서 봤잖아요. 사람들 이러쿵 저러쿵 했을 때 어두운 골목을 가로질러서 어립광대 얘기 쌩까고 그 다음에 무덤파람자들 만났는데 아무데 것 없이 자기 길을 가고 그죠? 이 노인이 바로 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인을 예수의 예수 그리스도의 환생 환신 그걸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해석은 제가 볼 땐 잘못된 것 같아요. 오히려 한편으로 은자고 다른 한편으로 태도면에서 자기 방식을 고수하고 또 마지막으로 줌의 방식 나중에 더 많이 나오겠지만 줌 주기 선물 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관계라는 게 일방적인 관계지 주는 쪽하고 받는 쪽이 있을 때 주는 쪽은 돌려받을 생각을 하고 또는 고마움의 인사를 받으려고 주고 이게 아니다 라는 얘기 앞에 보셨죠. 뒤에 이제 더 강하게 나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준다는 것의 그 방식 물론 받는 사람 쪽도 마찬가지 받으니까 고맙다가 아니라 내가 받으니까 네가 너의 풍요로움 이런 걸 만끽하는 거지 라는 식의 태도 이건 이제 연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도둑질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도둑은 은밀하게 훔쳐가는 걸 가리킵니다. 주기 줌 이 선물 이라는 것과 쌍을 이루는 어떤 뭐랄까요 굳이 비교하자면 대립은 아닙니다. 쌍입니다. 이거 하고 또 이제 이번엔 대립입니다. 연관된 거고요. 받는 사람이 마치 짜르투스트라 태양한테 너의 넘치는 풍요로움을 내가 받으니까 네가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적반하장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태도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도둑질 도둑질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랑 또 대립되냐면 약탈 은밀하게 은밀하게 몰래 훔치는 거랑 대립되는 힘을 통해서 빼앗는 그런 태도가 또 대립됩니다. 이 앞에 거랑 다른 방식이긴 해요. 그러나 주기와 받기 어떤 상호간의 일방향성 관계를 맺어야 주고받는 게 성립하지만 주는 쪽도 받는 쪽도 둘 다 쿨해요. 그냥 그런 쌍이 있고 바로 그 점에서 이 노인은 짜라투스트라에게 그러니까 여기 짜라투스트라가 먹고 잘들 가라 그러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서로 그냥 주는 쪽은 주기만 하고 받는 쪽은 받기만 한다. 그런 관계가 여기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연관해가지고 몰래 훔치는 이 도둑질과 약탈 또는 강탈 서란스럽게 뺏는 거예요. 힘으로 이것도 서로 대립된다 라는 거 주고받는 관계 바깥에 있는 겁니다. 약탈 이거는 받는 건 받는 건데 주려고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필요하니까 갖겠다 라는 형태로 가져가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 자라토스트라는 다시 두 시간을 더 가며 길과 별빛에 기댔다. 그는 밤에 걷는 데 익숙했고 잠든 만물의 얼굴을 보는 걸 사랑했으니까 그러나 날이 밝을 무렵 자라토스트라는 깊은 숲속에 있었고 아무 길도 더 보이지 않다.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밤에는 더 잘 걷다가 날이 밝은 즉 아침놀이 터올 때 동 터올 때 아무 길도 보이지 않았다. 이런 대조도 흥미롭다. 이런 지적을 하는 해석자도 있습니다. 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아마 너무너무 깊은 숲에 들어갔다는 뜻인지 계속 보겠습니다. 늑대로부터 보호하고자 죽은 자를 머리맡에 있는 속이 빈 나무 안에 눕히고 자기도 익히 낀 땅바닥에 누웠다. 그러자고 잠들었다. 몸은 지쳤지만 영혼은 미동도 없이 아주 아주 깊게 잠든 거겠죠. 죽은 자를 속이 빈 나무 안에 눕힌 달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하고 이렇게 자꾸 연관시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굳이 그럴 필요 있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늑대한테 보호하려고 속이 빈 나무 안에 이렇게 눕혔다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늑대 압이 되게 하지 않으려는 어떤 미세한 섬세한 섬세한 배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잠든 만물의 얼굴을 보는 걸 사랑했다 라는 이런 표현들은 나중에 자세하게 여러 앞뒤 맥락과 함께 보도록 했습니다. 잠들었다 라는 주목해야 되는 표현입니다. 잠든 거에 반대는 깨어나는 겁니다. 깨는 거예요. 깨는 거는 깨어나는 거는 우리 초반에 많이 이야기한 것처럼 깨달음 붙다 라는 게 그런 표현이라고 있죠. 깨어난 자 깨어났다 라는 게 잠에서 깨어났다. 이건 생리적인 차원의 진술이고요. 그거 말고 뭔가 맹한 멍청한 이런 상태에서 깨어났다. 개몸되었다. 이것도 역시 깨어났다는 말의 뜻이죠. 잠들었다는 말도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잠재적인 형태로 머물고 있다. 뭔가 발현되지 못했다. 그런 뜻도 있는 거고요.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처럼 몸이 잠든 거 그런 걸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입니다. 사라토스트란 오래 잤다. 아침 놀일 뿐 아니라 오전도 그의 얼굴 위를 지나갔다. 그러나 마침내 눈이 떠졌다. 사라토스트란 놀라서 숲과 고요함을 보았고 놀라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더니 처음 육지를 본 뱃사람처럼 재빨리 일어나 환호했다. 새 진실을 보았기 때문이다. 처음 육지를 본 뱃사람처럼 재빨리 일어나 환호했다. 여기에 대해서 몇몇 주석을 단 사람들이 화면 보이실 거예요. 노트에 남긴 메모를 연관시킵니다. 이게 82년에서 3년 사이에 쓴 노트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나는 인간한테서 새 땅을 발견했다. 거기서는 영혼이 끌어넘친다. 이런 문구예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아무리 리체 본인이 쓴 노트의 한 구절이라고 쳐도 이걸 이렇게 연결 시키는 게 맞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레퍼런스 없이 처음 육지를 보면 육지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구절 이런 장면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 육지를 본 뱃사람이 환호성을 지르는 것과 비슷하게 뭔가 새 진실을 보았고 뭔가 환호성을 지른 그런 깨달음을 얻은 그런 장면으로 보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초반부터 강조했던 것처럼 이런 과잉 해석들이 저는 니체를 읽는 데 방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니체가 이미 다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재료들을 수집했겠죠. 여러 장면이건 익숙한 구절이건 가져와서 자기 안에 다 녹여내서 하나의 완결된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굳이 다시 바깥으로 나가서 이건 여기서 온 거야 저기서 온 거야 라는 식으로 해체하는 거 이거는 니체의 작품을 읽는 바람직한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이 작품 안에 머물면서 그 내에서 어떤 연관 특히 제가 강조하는 건 니체 이 짜라투스트랑 이렇게 말했다에 등장하는 많은 어떤 자연물들 동물이건 식물이건 계절이건 아니면 하루에 24시간 중에 어느 때건 이런 것들하고 관련해가지고 이걸 이해하려는 태도 그걸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책 밖으로 자꾸 나가서 구절들을 끌어온 거 이거는 별로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주석들 그다지 이런 수준에서의 주석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따가 제가 오늘 세 번째 시간에 관련된 얘기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보시고 어떤 새 진실을 보았을까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앞으로 몇 가지를 겪었잖아요. 시장에서 군중을 만나서 얘기한 장면 그리고 줄광대 사망사건 그 다음에 도시에서 빠져나오면서 만났던 사람들 등등 아까도 잠깐 말씀드릴겠지만 몸은 미리 깨달았는지 몰라도 하여튼 이게 의식적으로 떠오른 것은 지금입니다. 충분히 몸이 쉬고 난 분명히 알 것 같다. 나는 길동무들이 필요하다. 길동무 또는 반려자 같이 여행하고 뭔가 탐색하는 그런 작업을 할 친구 이게 필요하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제부터 말하려고 말하려고 할 건 길동무의 성격이 되겠죠. 내가 욕망하는 곳으로 짊어지고 갈 죽은 길동무나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길동무들 내가 내가 원하는 욕망이란 말을 저번에도 설명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내가 욕망하는 곳으로 내가 욕망하는 욕망이란 말로 제가 굳이 더 강하게 번역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냥 바란다, 하려고 한다 이런 형태로 번역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빌, 볼렌 이게 단독으로 쓰일 때는 보통 의지한다, 의혹한다? 좀 말이 어색해요. 들레즈가 종종 번역하는 방식으로 내가 욕망한다 이렇게 옮겨야 더 적절한 그런 구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욕망하는 곳으로 가는데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이 죽은 길동문화 시체는 그 어떤 자신의 의지 욕망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길동은 뭐냐면 스스로 따르려 하고 그것도 내가 욕망하는 곳으로 따르려고 해서 나를 따르는, 자기가 함께 욕망하는 거죠. 그런 살아있는 길동무들이 필요하다. 분명히 알 것 같다. 짜라토스트라는 군중이 아니라 길동무에게 이야기한다. 짜라토스트라는 가축대의 양치기와 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가축대, 양치기 이것도 또 성경에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기보다는 그 다음 나온 것처럼 군중의 비유로 가축대고요. 양치기와 개가 아니라 여기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온 건 가축대 중에서 여러 놈을 꿰어내기 위해서다. 꼬시는 겁니다. 군중과 가축대는 내게 화내겠지.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화내겠지. 양치기들에게 짜라토스트라는 약탈자라고 불려야겠다. 그러니까 꿰어내서 빼앗아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약탈자, 아까 제가 약탈, 강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태도를 취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죠. 나는 양치기들이라고 말하지만 저들은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자처한다. 양치기라는 건 원래 양 돌보는 거죠. 성경에서는 예수가 양치기 또는 목자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선하고 의로운 자들하고 통하죠. 나는 양치기들이라고 말하지만 저들은 옳은 믿음이 있는 신자라고 자처한다. 아까 앞에서 보셨죠? 어리광대가 선하고 의로운 자, 옳은 믿음이 있는 신자 이걸 군중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했잖아요. 이제 선하고 의로운 자들을 보라. 그들은 누구를 가장 증오할까? 그들의 가치판. 그들의 가치판을 부수는 자, 파괴자, 범죄자를 가장 증오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창조하는 자다. 그러니까 관점 따라 다른 거예요. 전통, 특히 서양의 그리스도교적 가치와 도덕, 이거를 파괴해야 새로운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부정성, 퇴폐성, 데카당, 몰락, 쇄락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즉, 그들의 가치판이 대표하는 건 마지막 인간들의 삶의 기초,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들이 파괴자가 곧 창조자인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모든 믿음의 신자들을 보라. 그들은 누구를 가장 증오할까? 그들의 가치판을 부수는 자, 파괴자, 범죄자. 하지만 그는 창조하는 자다. 이런 범죄자 같은 것도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게 범죄인지 아니면 새로운 범죄라는 게 규칙을 깨는 자잖아요. 그는 어기는 자예요.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하는데 혁명이라는 사건이 있잖아요. 혁명이 있게 되면 혁명의 앞시대와 뒷시대가 구분됩니다. 가령 프랑스 혁명이 있다면 보통 고체 앙장 레짐이라고 부르는 왕전 시절이 있고요. 왕과 귀족이 특권을 갖고 있는 그 다음에 혁명 후에는 모두 인간이 평등해지는 그런 어떤 정치 상황이 되는 거죠. 바로 혁명의 전과 후에 법과 규칙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만약에 혁명이 실패하면 구체제의 관점에서 그것은 반란이라고 불립니다. 혁명과 반란은 같은 외형을 띄고 있어요. 다만 반란이 지배자, 지배층을 또는 지배권력을 붕괴시켜서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면 그것이 혁명이 되는 거죠. 혁명을 시도했지만 그게 지배권력에 의해 진압당하면 그건 반란으로 그냥 범죄로 머물고 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분수령, 전후가 갈라지는 그런 지점에 대한 인식 이게 니치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의 가치의 관점에서는 부수고, 파괴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자들이 사실은 다음 시대의 관점에서는 창조하는 자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창조하는 자는 길동모들을 찾는다. 시체들도 아니고 가축대와 신도도 아니다. 창조하는 자는 함께 창조하는 자들 세 판에 세 가치를 써넣을 자들을 찾는다. 두 가지가 요구되죠. 함께 창조하는 자들 세 판에 세 가치를 써넣을 자들 그러니까 이 세 판에 세 가치를 써넣는다. 판이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 하면 태블릿이거든요. 태블릿. 이게 뭐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 판을 일단 일차적으로 지칭해요. 그 안에 열 개의 계명이 즉 규칙이 명령이 적혀 있었죠. 바로 그것과 연관해가지고 같이 판 판이란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 짜라투스라 말하고 있는 건 새로운 판에 왜냐하면 기존 판은 돌에 새겨진 거니까요. 안 되겠죠. 오늘날은 괜찮을 것 같아요. 태블릿 PC 태블릿 새 적혀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적어놓는 게 가능하니까 그런데 비유니까요. 질문 방금 주셨는데 믿음의 신자는 그리스도 교도를 뜻하나요? 질문하셨는데 그러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니다라는 건 그리스도교라는 게 그들이 그리스도교 인 건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서양의 동서고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당시 19세기 중반 후반 그 무렵에 유럽을 배경으로 하니까요. 서양의 도덕 이런 것들의 이런 것들의 형체로서 그리스도교를 얘기하는 거지 단순히 단순히 종교의 한 가지 형태로서의 그리스도교를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에 한마디로 삶을 쇄락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모든 도덕 가치 덕 이게 다 포함돼요. 그래서 가령 이체가 불교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불교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랑 같은 지위를 가져 또 당대에 유행하던 교양 이런 것도 비슷한 취급을 받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기존 세계의 가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질문은 1차적으로는 맞지만 그리스도교도 맞지만 그게 좁은 의미의 종교 종교의 한 갈래나 한 형태로서의 그리스도교를 배타적으로 그것만을 지칭하는 게 지칭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 판에 새 가치를 써놓을 자들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함께 실천하게 될 그런 사람들을 찾겠다. 그런데 이거는 과정으로서의 넘어감 건너감 으로서의 초인의 의미 이긴 하지만 도달 완성 그런 의미의 초인 는 아직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가야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아주 먼 미래 멀지 가까울지 모르겠는데 아주 나중에 후손 상속자 이런 거에 해당합니다. 보자면 창조하는 자는 길동무들을 그리고 함께 수학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수학을 기다리며 익어 있으니까 이 수학이라는 거는 나중에 오는 겁니다. 창조는 봄에 씨뿌리는 작업에 더 가까워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완성되고 성숙하면 이제 물이 익으면 수학을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수학할 수 있는 소는 두 개밖에 없잖아요. 백 개의 낫이 없습니다. 기껏해 한 개 두 개 이렇게 잡고 끊으면 두 개 정도 되겠네요. 하나밖에 안 되겠네요. 한 사람 나. 그래서 그는 이삭을 뽑으며 화가 난다. 그 많은 걸 다 수학해야 되는데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삭을 뽑으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 알곡은 몇 개만 심어도 엄청 풍요롭게 수학이 되잖아요. 그런 식인 거죠. 여기서 창조라는 행위가 그런 식의 의미를 갖게 되죠. 창조하는 자는 길동무들을 자기 낫을 갈 줄 아는 그런 자들을 찾는다. 이들은 파괴자 선악을 경멸하는 자라 불리라. 이때 선악이라는 것도 기존의 가치를 가리키고 그걸 파괴하고 경멸하는 상황이 있다는 그러나 그러나 이들은 수학하는 자 축제를 벌이는 자다. 수학과 그 수학한 걸 즐기는 걸 축제라고 불렀어요. 짜라투스트라는 함께 창조하는 자들을 찾는다. 짜라투스트라는 함께 수학하는 자들 함께 축제를 벌이는 자들을 찾는다. 창조와 수학과 축제인데요. 거기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길동 대비되는 건 그 다음 자라투스트라가 가축대 양치기들 시체들과 함께 뭘 창조 하겠는가 네 그러면서 여태까지 함께했던 길동무에게 인사를 합니다. 작별 인사를 그리고 너 내 첫 길동무 잘 잇거라. 너를 속이 빈 나무에 잘 묻었고 늑대로부터 잘 숨겼다. 그러나 나는 너와 헤어진다. 시간이 됐다. 아침놀과 아침놀 사이에 내게 새 진실이 왔다. 다시 새 진실 얘기가 나오죠. 두 번째 아침놀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새벽 새벽 이잖아요. 아침놀 그때부터 애매해요. 날이 밝을 무렵인데 고날 바로 다음 순간 동특이 전 동튬 오전 이렇게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이때를 이미 아침 그거보다는 밤의 끝 새벽 이렇게 더 맞겠죠. 하여튼 아침 놀고 아침 놀 사이라고 그러는데 오전도 지나가고 대략 늦은 오전 뒤에 10절에 보면 정어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놀고 아침 놀 사이에 라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게 딱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침놀고 아침놀고 아침놀 생각나는데 뭐만 한번 볼까요? 아침놀고 아침놀 사이라고 명의 게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약간 앞에 진술들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략 조금 남긴 했는데요. 시간 안 배상 여기서 잠깐 쉬고 이어서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